한국을 사랑하던 유튜버 호주사라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영상을 통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남자친구 현이 댓글에 남긴 후원 계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호주사라에서는 그녀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영상이 공개됐었죠. 사라의 한국인 남자친구 현은 사라는 제가 웃는 모습을 좋아하니까 최대한 안 울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라며 호주사라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영상 내내 담담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눈시울이 여러 번 붉어지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또한 호주사라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를 전하며 끝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당시 일주일도 견디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사라는 이 일이 되는 자정까지 우리의 곁에 있었다. 의사 선생님들도 기적이라고 했다. 라고 말했죠. 이어 거의 6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사라랑 병원에서 함께했다. 그래도 사라와 제일 힘든 시간에 함께 있을 수 있어 좋았다라며 지금도 솔직히 심장이 뻥 뚫린 것 같다. 어떻게 혼자 숨쉬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해 보는 이들을 함께 눈물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 마지막 그는 사라가 너무 많이 사랑받은 것 부모님한테도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했죠. 실제 해당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사라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호주사라의 아버지한테 테슬라를 사드리고 싶고 어머니한테 작은 것들 많이 사드리고 싶다라며 후원을 받는 이유를 밝혔죠. 그러면서 후원해주신 모든 금액 사라 부모님께 전달해드리겠다라며 염치 불구하고 후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그런데 이걸 왜 하지? 호주사라가 요청했나? 사라 부모님께 돈을 전달해야 하는 이유도 전혀 납득이 안된다. 부인파리로밖에 안보인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남자친구 현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이후로도 꾸준히 영상을 올리며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후원금 요청권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BCbreaking.전 Of divorce원금 요청효으로 해당erson환환환환환환환환환환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